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반대했다 전에 입양을 시도했었지만 그것마저 취소되었다 짜증이 난다 그 이후로 엄마는 고양이를 입양하자고 하면 극구 반대한다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유나는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성헌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동생 하온이에게 물어보기로 허는디 하트가 꼬리를 붕붕 귀엽네 귀엽네 난 하트를 해줘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북줄과 리드줄을 연결했다 그때 하트는 얌전히 내 말을 들었다 왜 내 말은 잘 듣는데 엄마 아빠 말은 안 듣지 하트 밥그릇에 밥을 부은디 토핑을 뿌리는 동안 하트가 왕왕 지져대네 무게꼬 나를 보채는 것 같았다 아리 너무 귀엽지 애교도 많이 부리고 오는 소리도 너무 귀엽고 이름 부르면 뒤돌아보면서 아는 척도 해주고 근데 좀 사고를 많이 쳐 그래도 우리 아린 진짜 귀여워 둘 다 귀여워서 다 키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차피 으음 으어어어 으음 으으음 으음 으은 아멘